넘어져요 넘어지란 얘기에요 그럼 저한테 넘어지란 말씀이신가요 아이고 넘어져요 왜 저한테 넘어지라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넘어진다고 그럼 넘어질 가능성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야 너 나중에 후회해 이게 왜 이래요 느낌 와요 지금 너 나중에 후회해 그 뭐야 후회할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어때요 hey you fall down 이러면 you fall down 하면 넘어지라고 넘어지라고 빨리 왜 안 넘어져 아까 넘어지라고 시켰잖아 내가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말로 하면 넘어 그러니까 국어 연기 잘해야 돼요 넘어져 자 이거고 얘는 넘어질라 넘어지겠다